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5일 오전 8시 21분입니다 어젯밤에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부실수사, 늑장수사, 눈치수사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왜 성남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않느냐 수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압수수색해야 될 곳이 성남시인데 20일 동안 수사 시작 후 20일 동안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배임 혐의를 규명을 하려면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필수적인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부실하게 수사하고 녹취록에 근거해서 게으른 수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구속영장 청구를 충분히 신문 그리고 대길신문, 증거조사 등등도 하지 않은 채 영장청구를 했다가 기각되는 망신을 당한 것 아니냐 왜 성남시 압수수색이 없느냐 하는데 오늘 방금 조선닷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단독 김오수 검찰총장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부터 검찰총장 임명 직전까지 경기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개발 주체인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성남시 자료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와 올해 고문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 총장은 법무차관에서 퇴임한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올해 6월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자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던 시기에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일한 겁니다 성남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502건의 송사를 치렀는데 법무법인 화현은 김 총장이 황유한 지난해부터 성남시를 변론하게 됐답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을 맡아 1308만 원의 수입료를 받았습니다 성남시 측은 지방변호사 협회 추천을 받아 2년간 계약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현재는 해촉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총장이 법무법인 화현에서 월 2,900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 총장은 정관으로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고문을 맡아 가지고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의 전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검찰이 성남시 수사에 소극적인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구속된 유동규가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배제한 이것 때문에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임한 것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는지 이 시장이 이를 결제했는지 여부를 가릴 자료가 성남시층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은 검찰이 사건 20여일이 지나도록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신상진 전 의원은 검찰 수사팀이 성남시와 그분 수사에 머뭇거리는 모습이 정상적이라고 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어떠한 외압도 없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주간조선에 의한다면 특검은 72%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반 이상이 특검 및 국정조사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신이 고문 변호사로 일했던 성남시를 사고 도는 것 아니냐 하는 추측이 의심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늘이라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해야 합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안 한다는 것은 이재명 수사 안 하겠다 꼬리 자르기 하겠다는 가장 확실한 물증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